지금까지 오늘 장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전략 세워볼 시간입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월 4일이면 벵가드 물량이 모두 해소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컸었는데요. 웬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배경도 짚어보고요. 향후 방향성도 한번 예측해볼까요? 네, 참 외국인들 참 징합니다. 징해요. 그렇죠? 남도 사투리로 징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쳐야지만, 진짜 이 장마가 그쳐야지만 되듯이 외국인들의 매도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하도 몸에서 열이 나서 제가 여름에도 긴팔 와이셨을 입는데 5천 원 만에, 여름에 짧은 팔 와이셨을 입은 것이 아마 한 10여 년 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냥 짧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저도. 외국인들의 매도,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분석한 내용 중에서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이유와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근에서 미국 시장이 다소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불거졌던 일부 해치펀드의 유동성 확보 전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 매도는 일부 해치펀드를 중심으로 한 유동성 확보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 들어서 이제 이제 2013년도도 지난 6월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시작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일부 펀드매니저 고체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구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환율 시장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시장이 10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1150원대를 돌파했다가 오늘은 또 1140원대로 크게 출렁거리는 이런 아주 급변동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이 이렇게 급변동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세 가지 이유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소되는지 언제 안정화되는지 여부의 모습을 체크해 보신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자제, 매도 감소, 매수 전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천억 원 이상 순매도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난 6월 달에 5조 원 이상 순매도위를 보인 것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앵커께서, 김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벤가드 펀드는 이미 일단락됐습니다. 뭐 오늘도 매도는 했지만 그렇죠. 이 매도 물량은 서서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7월 8일까지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 6,400억 정도 매도했고 오늘도 한 천억 원 이상 매도했기 때문에 벌써 7월 달 들어 7천억이 넘는 순매도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에 매도를 했던 5조 원대보다는 현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시장입니다. 자, 다우존송금지수 1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끝에 뉴욕증스 2 상승하면서 국내 시장도 서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죠. 물론 미국 시장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감소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의 상승이 국내 시장에도 긍적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특히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다우존송업지수가 이미 완전한 바닥찰추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직전 고점대의 돌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안정이 크게 긍적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가 나왔네요. 자, 화면에 나왔죠? 자, 다우존송금지수. 제가 지난주도 한번 언급해드렸어요. 다우존송금지수가 5,100포인트를 돌파해준다면 이것은 완전히 바닥탈출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저항선을 이번에 처음에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했다는 눌리목을 받을 겁니다. 또한 15,300포인트라인이 직전 고점, 지난 6월 말에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보인다면 한 번에 눌리목은 받겠지만 이제는 15,000포인트라인 강력한 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긍적적이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우존송금지수의 경우는 그동안 양적 완화 축소했다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던 것이 지난달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면서 오히려 실적 호전이라든지 향후 기업의 성장성, 기업 환경 호전, 경기 회복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 직접 돌파의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국내 시장에서 긍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이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중국 당에서 정부에서 감세와 규자 완화를 통해서 기업의 경기 활성화 대책에 수긍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도 미국이나 유럽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기 활성화 대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주식 투자 경헌에 보면 정부 대책에 반하여 투자하지 말라는 주식 투자 경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사회주의 개념이 강한 중국에서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안정화, 경기 부양이 되지 않을 때는 추가적인 강력한 재료를 나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점으로 감안해 본다면 미국과 중국 시장의 안정화는 국내 시장에도 안정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외국인의 매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향성 전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내 시장, 현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면 이런 기준들 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손자병법에도 보면 지피, 지기면 백전, 백패다 이렇게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도 승리한다. 백승이죠. 백전, 백승. 백전, 백승.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일단 적은 모르더라도 완벽하게 나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장을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너무 악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보드를 통해서 나오는 것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특히 시장을 좌지에 의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여전히 매도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호재성 재료도 많다는 점을 여러분 좌지에 의지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는 국내 시장 투자자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수에 대한 준비요. 그렇죠. 제가 6월 말에 앞으로 한 2, 3주가 중요하다. 지난주는 1, 2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후를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국내 코스피장 일봉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직전 저점이 지난 6월 25일에 찍었던 1770비입니다. 설사 그것이 붕괴될지 안 될지는 아직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서의 추가 하락은 그동안 장기 조정에 따른 반두국면, 침체국면, 그리고 지선 라인에 근접한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조정은 상승을 위한 기간 조정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도 제가 제시해드렸습니다만 상승 전환을 위한 바닥 다지기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성급한 감은 있지만 추가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서부터 추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리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10% 이상 종합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매수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투자원들, 지금까지 두려움을 떠셨던 분들도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오히려 이번 상승이 추가 조정을 받으면서 1,800선에 근접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하로 내려온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매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방과 부수적인 접근을 얘기해 주시고 있으신데 우리는 이제 매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이 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려운 시장에서 이런 시장을 견디고 있는 분들께 업종과 종목에 대한 소개를 좀 해 주신다면요? 네.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매도 시점이 이미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까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가 다소 어려우신 분들, 그렇죠? 발빠르게 매매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식시장에 종사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인풋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려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매달, 매주, 매년 이렇게 다시 한번 투입할 수 있으신 분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발빠르게 매매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빠르게 매매하기에는 개인 투자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모아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 보이전 연락이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추가 조정을 받는다면 그동안 장기 조정을 받았던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 주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안정화된다면 대중국 관련해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화학주와 정의주들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양정화나 축소해서 금리가 상승한다면 금리 상승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보험 중에서 생보사라든지 그리고 은행주들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서서히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유주와 화학주가 다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전방산업이 좋아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보험과 은행주까지 관심을 가져보자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